화이팅! 자 세팅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벌써요? 네. 제가 어저께 1등을 했는데 퇴근을 30분 일찍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게임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어? 무슨 게임이죠? 도블 게임이라는 건데 한 번 보여주세요. 아시죠? 잘 해놨다 이거. 아 진짜요? 사용설명법을 말씀해주세요. 아 눈을 씻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아직 이름을 모르시잖아요. 이름 모르죠. 하기에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름들이 있는 것들을 지금 이름을 모르니까 손바닥 열쇠 이런 식으로 같은 그림을 일반 손바닥이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해요. 이게 오케이. 색깔 말고 네 색깔 말고 지금은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짓는 걸로 이건 뭐 한 판 하면 끝인가 이런가요? 뭐 룰은? 우선 해보고 결칙 하나 할까요? 그러면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아니 그냥 잘 봐. 지금 한 판 하면 꼴찌가 나올 거고 한 판 더 하면 1대2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그럼 꼴찌는 뭐예요? 그러면 꼴찌는 매일 일찍 와서 에어컨 키기. 근데 저는 어제 야근 다 했는데 그렇게 없어요? 어제 분위기 싫어. 아세요. 아세요. 어때?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동시에 까면 연습 게임이에요? 아니 여기서 꼴등 하나 짓죠. 아 바로? 네. 오케이. 40분 일 때. 시작! 해! 해! 없어. 말. 저게? 이말. 이말? 별룩말. 은표. 용. 나도 용. 이거 용이야? 어? 편안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말게 잘긴 해놨네. 이게 뭐죠? 무슨 게임이죠? 잡을세.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치즈. 이게 뭐야? 이거. 태극. 태극. 물방울. 오마이. 물방울이 뭐야? 눈물이야. 강아지. 거미줄. 거미줄. 오. 거미줄. 오마이. 뭐야 뭐야? 뭐가 없어? 아 치즈. 새. 거미. 오. 거미. 야 없어. 어. 이거 다. 이거 결정. 사람 맞지? 사람이야? 코키보이야? 뭐야.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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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 느낌표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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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뭐야 이거. 입술. 젖병. 메이클로바. 끝났어요?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자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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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 돼요 안 돼요. 하나씩. 맨 위에 있는 거라.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열쇠 게임이죠? 열쇠. 열쇠. 이거 낙엽. 이거 촛불. 이거 불꽃. 다 했어요? 아닌데? 어 치즈. 치즈?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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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 벌레. 성린장.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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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나쁘다. 매니저님. 또 당첨된다. 아니. 근데 어제는 1등 당첨. 근데 오늘은 골.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이 붙여. 맨 위에 PMP 붙여줄까? 하하하하. 왜 말이 많으니까. 이제 1등 뽑는 건가요? 제가 만약에 이거 1등 하면. 이거 없던 걸로 하고 다시 한 게임. 어? 어? 그럼 다시.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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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죠? 네. 이제 룰은 다 알고. 네. 1등 하시면. 저는 무료고. 제가 1등 하면. 제가 1등 하면. 저 5분 30분. 아악. 근데 대표님 1등 하면 뭐예요? 준비 시작. 둘 셋. 거비줄. 펄. 낙엽. 펄. 이거 뭐야. 금지표. 금지표. 손바닥. 거비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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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람. 이거 그 눈사람. 눈사람. 살. 불방.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2등. 단. 이거. 세금. 나 뭐하는 거야? 은근. 손바닥. 흰색. 말. 은근. 은근. 진짜 잘한다. 나 은근할 사람 많을 텐데. 삼각. 삼원. 저기요. 아악. 손바닥. 가위. 손바닥.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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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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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눈. 잡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눈. 눈 뭐 있어요? 선글라스. 여기 눈 있어요. 아 네. 선글라스. 아볍. 눈표. 너무 귀여워. 응. 양세. 이거. 번개. 번개? 응. 네일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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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3세. 아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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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기회를 날렸어. 도박해서. 끝난 거야. 내가 도박하지 말라고 했지. 저는 얻는 게 없네요. 이 게임으로. 저는 뭐 항상 게임에 얻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교훈을 얻었네요. 그 말을 하나. 다음에는 주동규. 잉크 유통 대표님이랑. 네. 함께. 오케이. 그러면 도몰 2탄을. 저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할 일인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